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으로 가보겠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1889년 파리 망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구스타브 에펠 감독으로 1887년에 시작하여 1889년에 완공한 철제 건축물입니다. 에펠탑의 이름은 에펠탑을 완공한 건축가이자 구조공학자 구스타브 에펠의 이름에서 본탄 것입니다. 에펠탑의 높이는 300미터이고 훗날 24미터의 안테나가 추가되어 현재 높이는 324미터입니다.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자재로 철이 7300톤, 18038개의 조각을 리벳 250만개를 이용하여 조립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톤의 페인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에펠탑이 철골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 300미터 높이의 건축물은 풍압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바람을 통과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심하며 3층 꼭대기는 6에서 7cm 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펠탑은 건설 당시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였는데 에펠 본인이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하여 완공 이후 20년간 수익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투자원금은 완공 3년 후에 모두 해소하였다 합니다. 에펠탑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빠와키념품샵이 있고 3층은 전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2층까지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2층에서 3층까지는 현대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중공 20년 후 철거 예정이었지만 에펠이 에펠탑을 송신탑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받아져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든 당시 통신중계탑으로 사용했고 1925년부터는 라디오, TV방송용 타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펠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페인트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식이 되어 철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펠탑은 7년에 한 번 정도 도색작업을 하는데 약 50에서 60톤의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잠깐 구스타브 에펠에 대해서 알아보면 에펠은 1832년 프랑스 디중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구조공학자입니다. 파리 공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다리건설에 많이 참여했으며 에펠탑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 뉴욕의 자유여신상 등 세계 유명한 건축물의 설계를 하였고 1923년에 운명하셨던 분입니다. 에펠탑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파리의 미간을 해치는 흉물이라 많은 비파를 받게 됩니다. 소설가 레옹블루아는 에펠탑을 진실로 비극적인 가로등이라 표현했습니다. 소설가 목파상은 점심을 의도적으로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 자주 식사하였는데 왜 그토록 싫어하는 에펠탑에서 식사하느냐 물었더니 이곳이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을 볼 수 없는 곳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에펠탑과 관련 재미있는 주요 사건을 정리해보면 1889년 토마스 에디슨이 이 탑을 방문하여 방문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현대공학의 거대한 기념비적 표본을 만든 용감한 기술사 에펠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1912년에는 오스트리아 재단사 프란츠 라이헬트가 60미터 높이의 에펠탑 첫번째 난간에서 그가 직접 만든 낙가산을 착용하고 뛰어내렸으나 낙가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1925년에는 사기꾼 빅토르 루스티이가 에펠탑을 두번에 걸쳐서 고철로 팔았습니다. 1940년 세계 제2차 대전 중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할 때 프랑스군이 에펠탑 승강기 케이블을 끊어버렸습니다. 파리에 들어온 독일군은 에펠탑을 걸어서 올라가 나치 깃발 하켄크로이츠를 걸었습니다. 아덜프 히틀러도 에펠탑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걸어서 올라가야 했기에 포기하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미군 전투기와 독일군 전투기가 파리 상공에서 공중전이 있었는데 미군 전투기가 기가 막힌 비행실력으로 에펠탑을 통과하면서 독일군의 전투기를 따돌렸다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무기를 지켜본 파리 시민은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희망을 가졌다 합니다. 2015년 한국과 프랑스 함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에펠탑에서 한국 노래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에펠탑을 본탄 도쿄타오가 세워졌으며 미국 라스베가스 페리스 호텔 앞에는 165미터의 에펠탑을 본탄 구조물이 있습니다. 에펠탑은 파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곳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에펠탑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파리의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리의 명물 에펠탑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